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카페에 가보시며 자 눈이 와요 시작! 펑펑 펑펑펑 펑펑펑펑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학생 카페에 갑니다 자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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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나는 강원도의 저지라도 한번 둘러보기면 좋을 것 같아요. 개관령도 가고 철학산도 가고 이른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이른 맛보고 두 손을 삼겹치고 두 발 뛰어요 신나게 살아요 쟁기 살아요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히히히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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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리듬 익히셨죠? 리듬은? 렉스 렉스 짝짝 건강 건강 짝짝 행복 행복 짝짝 감사 감사 짝짝 살다 살다 짝짝 렉스 렉스 건강 건강 행복 짝짝 살다 짝짝 렉스 벨스 oxidation 치즈 끝 렉스 벨스 unlocking 참ppings 아버지 지랄omon 나눔 렉스 북한 It rank 렉스 셨고 ges По 사람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